저희는 지금 강 건너서 브렐룽 쪽으로 와서 여기에 식당에 와 있습니다. 이 식당은 메콩강을 접하고 있어서 아주 풍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저 멀리에 프롬펜이 발전된 빌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아름다운 식당 전경입니다. 맛있는 식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스타트를 했습니다. 여기에 강 건너서 몽골 레스토랑에 와 있습니다. 우리 유사장님 부부님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. 여기는 깨끗한 메콩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4500km를 내려온 메콩강 물이 보이십니까? 저 뒤에는 프롬펜에서 가장 발전한 빌딩이 빌딩 숲이 실루엣처럼 보이고 있습니다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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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래? 비싸잖아. 아, 그렇군요. 그렇지? 응. 비싼데, 그래도 여기는 불이 있는 데서 먹고 여보, 왜 좀 줘봐. 족보 없는 조선호텔러에서 먹어도 2만원 되잖아요.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맛있게 캄보디아 생선, 밀몰 생선을 시켰는데 이 밀몰 생선이 제일 비싼 밀몰 생선입니다.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시켰어?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음.